안녕하세요. 리얼터 종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시는 동네 벌링턴에서 ADI 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림콘도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격, 둘째는 동네와 시설, 셋째는 투자 전망, 넷째는 답사로 네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 분양을 기준으로 할 때 요즘 1 플러스 10, 500 스쿨핏이 65만 불이 넘어갑니다. 스쿨핏당 약 1000불에서 1200불 정도인 셈이죠. 반면에 벌링턴 지역은 스쿨핏당 800불 정도, 약 50만 불 대입니다. 즉 20%에서 30% 정도 저렴하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파킹까지 포함되어 있고 가끔은 라커까지 포함된 가격이죠. 유닛 자체도 훨씬 크게 나오고 대체적으로 고층 콘도를 짓지 않습니다. 적은 유닛 수 때문에 경쟁이 다소 심하긴 하지만 어떤 유닛을 받으신다고 해도 레이아웃, 사이즈 모두 훌륭할 것이고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서 뷰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코비드 이후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같은 가격이라면 더 큰 공간이 투자 가치가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림콘도는 40만 불 때부터 분양이 시작되고 1 플러스 때는 아마 40만 불 후반부터 50만 불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5월 그리고 늦으면 6월부터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보다시피 10분 거리 안에 10개 이상의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카톨릭 학교로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많은 한국분들을 접했는데요. 벌링턴은 42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파튼 캐톨릭 디스트릭트에 속해 있고 이곳 림콘도 동네 아우튼 빌리지에도 벌링턴의 좋은 학교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다른 포세큰더리 학교 또한 20분에서 25분 거리이고 맥메스터, 쉐르든, 모학, 유오티, 미시사가들이 있습니다. 벌링턴의 중심인 애플비 라이키네는 커뮤니티 센터 시설 및 레스토랑, 스토어 등이 있어 많은 것들을 10분에서 15분 거리에서 다 누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뮤트 시간이 407에서 2분, 403에서 5분 애플비 고스테이션은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옥빌 벌링턴 리액쇼 15분 브란테 프로벤셜 파크 앤 니이모 컨설베이션 에레가 10분 여름에는 토론토 못지않게 벌링턴 다운타운에서 써머 페스티벌과 많은 이벤트들을 누릴 수 있고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도시입니다. 토론토에서 40분, 나아가라에서 1시간이며 모든 큰 도시의 중간점이 되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빌더 ADI는 벌링턴 지역에서 럭셔리 콘도들을 많이 짓고 있고 앞으로의 많은 프로젝트 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림 콘도 바로 앞에 볼레라라는 콘도 또한 같은 빌더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다스 위쪽에는 아직 베이컨 랜드가 많지만 점점 이 두개 콘도 중심으로 동네가 더 많이 발전할 예정입니다. 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벌링턴의 평균 콘도 렌트 가격은 2019년 기준으로 2,150불 토론토는 2,300불 토론토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공실률 또한 0.5%밖에 되지 않으며 10년 동안 렌트비는 꾸준히 4.8%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던다스 근처에 많은 분양들이 시작되는 이유 중 하나는 던다스 커넥트 플랜이라고 하여 토론토부터 옥빌까지 던다스 기준으로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려고 정부에서 20년에서 30년 목표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벌링턴까지 혜택 보는 시기가 분명 올 것이고 또 이 길을 기준으로 더 많은 상점들과 집들이 생기면서 원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위치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답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동네가 잘 확립되어 있는 동시에 여유로움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메인 인터섹션은 던다스와 애플비이고 5분에서 10분 거리 안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 포티노, 홈디포, 위너스, 히네디언 타이어, 엘시비오, 로나, 스타벅스 등등이 있었고요. 공사 현장에는 아직 기초 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바로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DI 그룹이 벌레라라는 10층짜리 콘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두 콘도 말고는 다 디테치 하우스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동네를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가족 중심적인 동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나 큰 파크들이 많아 산책하고 노는 주민들을 볼 수 있었으며 이 동네는 학군이 좋고 교육을 마디받은 중상류층의 지역이라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착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거나 다른 분양 옵션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거나 분양 업데이트를 더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캐나다 부동산 공부하여 모두 다 부자됩시다. 지금까지 리얼터 좋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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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